어우 애기네요 초딩이네요 소혜의 광역도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? 왜 시비냐? 와 상처 왜 뼈 때리냐? 아 소혜의 파스 지금까지 무시했던 거냐? 아직 파릇파릇한 13살 남자입니다 귀찮아서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좀 나가라고 일찍 날려주세요 13살이면 한참 어리네요 소혜씨보다 어우 애기네요 제가 말하고 이상해요 소혜의 입에서 애기네요가 나오네요 초딩이네요 초딩이네요 소혜씨 입에서 나오죠 자 삼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소혜의 일침 삼사야 파스가 되고싶냐? 자 보자 채팅 반응이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소혜의 광역도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? 왜 시비냐? 와 상처 왜 뼈 때리냐? 파스가 어때서?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소혜의 파스 지금까지 무시했던 거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전쟁이다 지금 난리 났네요 그래요 지금 울고 있다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아... 뚝뚝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? 예상치도 못한 독침을 크레모아처럼 파스분들한테 다 뿌렸습니다 소혜발 시빌워라고 시빌워는 보셨나요? 아니요 그거 대사만 알아요 시빌워라는 대사만 대상 아니라 제목이죠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라고 내전 대사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사로 하면 좀 이상할 거 같아요 네 아